제 숙제는 그 저기를 완전히 풀고 나면 마을에 그 숙제가 다 풀리는 건가요? 그것도 안 돼요. 내가 말을 주고 받을 사람은 아니니까 한 번 물으시면 답을 받고 말아요. 모르는 거는 조금 더 가져가다가 다음에 내가 이것까지 못 따서니까 한 번 더 따겠다 이런 건 다음에 하는 거고 질문은 한 번 할 때 두 번 이상 하면 안 돼요. 두 번 이상 되면 따지는 게 돼요. 한 번은 추가 질문이 되겠지만 두 번 이상 되는 거는 이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. 법문을 하는 스승님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경우가 아니에요. 그런 걸 잘 알아야 되죠. 그럼 나중에 짜증 난단 말이에요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아직 실력이 그걸 다스릴 실력이 안 돼요. 생각만 있는 거지. 그럴 때는 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기는 알았기 때문에 하고는 싶을 때 그때는 동네 가서 당산이 있다면 당산에 가서 출근을 해도 되고 그렇게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가면 이 대신들이 다 알아요. 네 앞에 안 나와도. 제자가 움직이는 거는 대신이 왔다고 해서 내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자가 가는 데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가면 문이 열려가 있으니까 아무리 멀리 있다. 우리 인간이 지금 자수로 얼마 안 되는 게 이러니까 갇혀 멀리 가는 거지. 신계에서는 차원계는 멀고 갇혀 온 게 없어요. 없으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. 차원계 문 여는 거.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천리 밖에 있어 신께서.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올려. 올리면 이게 내 옆에 바로 들리는 것처럼 바로 통해요.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언어는 말이죠. 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지금 미국 대신 또 다 듣고 미국 말을 하는데 한국 대신 또 다 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이 필요 없다니까. 그러니까 차원계는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공부 중이고 하니까 내가 사명이냐 그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될 때는 내가 그것부터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거죠. 그러면 그쪽에 할 수 있는 힘이 안 될 때는 다른 데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면서 내 힘을 키워가는 거죠.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내가 그쪽에 힘이 지금 미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표가 나느냐 하면 그러면 이장도 한번 만나가지고 좋은 대화를 해 보고 아 마을에 이런 게 이런 게 많지면 참 좋겠다. 이 살아있는 이 마을의 가족들을 얼마나 설득을 시킬 줄 아느냐가 네가 지금 그만큼 성장한 거야. 도술이 크다고 성장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이해되게끔 설득해서 이걸 한 뜻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. 이러면 너는 그만큼 제자야.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. 이제는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큰 일을 해낸다?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이게 정법시대예요. 사도에는 억지로 했어요. 저쪽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당주만 당주만 지금 일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오케이 되면 합의를 봐갖고 두드리고 부우고 해갖고 막 삐꼼삐꼼하고 옆에서 일해도 그거 다 물리치고 할 때가 있었어요. 하지만 2013년도부터는 내가 그러잖아요. 정법시대라고. 사도시대가 아니에요. 정은 정으로 움직여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돼요. 그러면 신은 자동으로 도와줘야만 되게 돼야 있어요. 사람들은 무시하고 신하고 내가 교신한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게 나 사람을 얼마나 내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느냐 욕이 내 힘이고 그 다음 신은 부르면 와야 돼요. 욕이 정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도시대하고 틀린다 이 말이지. 이게.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일해도 막 막 이게 뭐 뭐 재물을 사놓고 막 출근을 하고 막 난리 춤을 춰도 대신들이 왜 안 오는지 그 원리를 몰라. 주위의 합이 다 봤더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. 중생들하고 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대신을 움직이려고 뜨느냐 이놈아. 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 물음을 던지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.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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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